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조사 결과 낙폭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폭락 순서대로 바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브리핑 드릴 세종시 아파트는요. 직거래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 아파트로서 20평대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8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솔동 천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평수는 2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정보 1388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률은 2012년, 용적률은 130%, 건폐율은 13%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 이마트와 근린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20년 당시 3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점이다 보니까 거래 절벽, 최근에 갑작스러운 폭탄매물 나왔는데 2020년 당시 저점보다도 더 떨어졌죠? 2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추세적인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매도우가 아직도 4억에서 5억 5천만원, 전세우가는 1억 6천 5백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대 아파트들로서 비슷한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밀동 해밀마을 1단지 마스터에이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990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률은 2020년, 용전율은 143%, 건파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고요. 전처에 공원들, 산들 정말 많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20년 당시 3억대에서도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7천 6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낙폭 강화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된 모습이고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억 8천 5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우가는 4억 2천에서 7억 2천만원, 전세우가는 1억 8천에서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종촌동, 가제마을 5단지, 세종 엠코타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940세대, 고층은 30층, 상승일은 2014년, 용적률은 182%, 건폐율은 13%입니다. 지도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5억 9천만원까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죠. 3억 5천 2백만원에 거래가 됐지만 추세적인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매도우가 3억 8천 5백에서 5억 9천만원, 전세호가 1억 6천에서 2억입니다. 같은 평형때 주변아파트 매물대율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대 초반으로서 비슷한 모습이고 비싼 경우에는 5억대까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정동 가운마을 3단지 한신더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655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일은 2018년, 용적률은 169%,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는 기본적인 공원과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6억 2천 8백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락추세 지속되고 있고 3억 8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우가 4억에서 5억 2천만원, 전세우가 1억 7천에서 2억 3천입니다. 같은 평형때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5억대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단지 대비해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보람동 호려올 마을 1단지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002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률은 2017년, 용적률은 181%, 건배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초중고등학교, 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7억 8천만원까지 1억대 후반에서 7억 8천만원까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미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낙폭 강화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4억 8천 5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지만 해당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매도효과 4억 7천에서 7억 7천, 전세효과 1억 7천에서 2억 5천입니다. 같은 평형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4억대에서 6억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5억대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방곡동 수루베마을 6단지 세종 더샵 예미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812세대, 고층은 20층, 사용 승인일은 2019년.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삼성천을 끼고 있는 아파트 밀집 입지로서 근처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뒤로는 산을 끼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은 2019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되던 가격이 6억 2천 5백만원까지 역대급 상승세 나왔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죠. 4억 5백만원에 거래가 됐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매도호가 4억 2천에서 4억 6천, 전세호가 1억 9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대 초반에서 5억대까지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9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970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률은 2014년, 용전율은 172%, 검폐율은 11%입니다. 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간에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리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6억 4천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세 나왔습니다. 다시 하락 추세 지속되면서 4억 1천 7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호가 4억 2천에서 6억, 전세호가 2억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대에서 4억대까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고 가장 비싼 경우는 5억까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한신 더효 펜타헬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522세대, 고층은 29층, 형승률은 2017년, 공정률은 177%, 검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바로 옆에 소담고등학교, 중학교, 그 뒤로는 개화산을 끼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3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2천 3백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 이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최근에 4억 1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호가 3억 9천 5백에서 5억 8천, 전세호가 2억에서 2억 2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대 중반 수준으로서 비슷한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 아파트입니다. 형수는 2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076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율은 2018년, 용적률은 166%, 검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 초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6억 8천 5백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4억 1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호가는 5억에서 6억, 전세호가는 2억에서 2억 2천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덕계는 4억대에서 많게는 6억대까지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사용수는 26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027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률은 2017년, 용적률은 183%, 건폐율은 16%입니다. 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길거리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8억 2천만원까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의 뭐 4배 뛰기죠? 역대급 상승이 나왔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5억 2천5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호가 살펴보면 5억 2천, 7억 6천, 전세호가는 1억 8천에서 2억 5천입니다. 같은 평형태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5억, 6억, 7억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종시 20평대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살펴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